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시중에서 아주 현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공실률 증가 현상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리를 다니실 때 어떤 부분에 주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거리를 다닐 때 가게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새로운 가게가 등장했거나 도로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풍경의 변화가 경기 상황이라든지 세상의 변화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강남 일원을 다니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대구함이라는 표식입니다 어쩌면 하루가 다를 정도로 저렇게 임대를 구하는 공실 사무실이 빈 그런 공간들이 늘어날까 양재역처럼 그렇게 인기 있는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한국의 경기 상황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과 악화되고 있거나 수치로 이렇게 밝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경기가 죽어가고 있다 그런 현상을 목격하게 되고 대책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실률 증가는 통계자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1.4분기 동안에 전국 상가의 공실률은 9.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또 4.4분기에는 10.8%까지 증가합니다 이와 같은 한 2, 3% 정도의 공실률 증가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관찰을 보면 눈에 도드라질 정도로 비는 그런 사무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는 그런 길목에서 한번 유심히 보시게 되면 정말 공실률이 증가한다는 그런 현상을 피부로 가슴으로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요지에 해당하는 그런 강남의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공실이 증가하고 과거 같으면 그냥 빈 사무실이 등장하자마자 새로 인대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같은 경우도 전체 상가 가운데 한 21% 정도가 비어있고 동대문 같은 경우도 한 14% 정도가 비어있다고 합니다 이 공실률이 왜 이렇게 증가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을 제각각으로 해석하겠지만 저는 단언코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연세적인 인상현상이 임대 구함이라는 부분을 증가시키고 공실률을 아주 현저하게 높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심각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득주도성장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원래 임금주도성장, 최저임금을 올려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홍장표 소득주도성장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득분배와 관련된 그런 관련 지표가 악화가 돼서 참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배수진의 각오를 갖고 분배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정책 담당자가 무슨 배수진의 각오를 갖고 분배지표를 무슨 수단으로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이렇게 발표되는 걸 볼 때마다 향후 10년 안에 벤처기업들 특히 유력한 벤처기업들인 유니콘을 5개를 육성하겠다, 10개를 육성하겠다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괜찮은 사업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건 정책 지원을 통해서 절대 이루질 수 없는 것이죠 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유니콘을 5개 만들고 10개 만드는 그런 약속이나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냐 이야기 소득분배지표를 어떻게 개선합니까 수천만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와 바람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배지수를 개선하겠냐 이야기 임금을 올려 가지고 몇백만에게 수혜를 주면 당연히 경제주체들은 사람을 해고하거나 사업을 문을 닫거나 망하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은 몇백만의 최저임금의 수혜 대상이 보이지만 곧바로 고용환경을 악화시켜서 그 양반들에게 타격을 준다는 것이 통계로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다 지금 하위 20% 분들이 가장 소득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 통계자료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경제이론을 통해서 충분히 전망 가능한 것이 최저임금제의 연체적인 급격한 인상과 같은 효과죠 공실률이 비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중산층으로부터 내려앉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제법 지나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냐 최근에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원로 정친을 만나 나눈 대화를 갈름으로 옮겼는데 급격한 정책을 폐지할 의향이 없으면 차선책으로 속도라도 좀 늦추는 것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길이고 나라 경제를 심각하게 타격을 주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딱했으면 정책 방향 수정이 힘들면 속도라도 좀 늦춰가지고 부작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겠냐 어떻든 지금 정도는 정책의 방향을 좀 수정해서 현실에 적합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답이 나오죠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인상에 기인하는 바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 극심한 부작용이 드러난 눈에 보이는 현상이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공병호TV의 진단과 처방에서는 공실률 증가의 원인 그리고 현상 진단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